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류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옛 선지정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세설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는 내 외아들인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을 짓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믿음이 없고 패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지지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구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지지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나타낼 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만 당황한 것이 아니고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복음 전파와 또 병 고침의 은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놀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어떤 부정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시기에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한 자들이었고 올바르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과 삶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바로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의 삶을 그리고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세상이 당황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당황할 만한 삶 그 삶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무리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후에 치유의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런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를 이제는 마을 가운데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어오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대답이 너무 초라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을 했던 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에 대답하는 것이 할 수 없사옵나이다였다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제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이후로 제자들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과 밑에 함께 기다리던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무리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이 이렇게 고침을 고쳐주지 못했다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내용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얼마나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운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가운데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이거나 또는 예수님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파송을 받아서 본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때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파송을 처음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큰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파송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옆에서는 많이 지켜보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러니 처음 나가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이후에 그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역을 해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과 현상들만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그만큼 기적을 일으켰대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누가 크니,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에 의해 겸손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런 주님만 의존하는 것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덧붙여 누가복음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겸손한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먼저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처음 3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에는 다른 것에 의지할 수가 전혀 없었고 욕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낮아짐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이토록 의지하지 않을 수 있나 자기를 이렇게 부정할 수 있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놀라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제 마음가운데 아주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 내가 정말 제일 안 좋은 목회 자리 멸시천대 받는 그 자리라도 주님이 주시면 달려가서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 소문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또 제 마음가운데 있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이 목회지의 한 80% 정도 이상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미자립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왜 제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 왜 제가 제 믿음이 좀 무너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 자신은 제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정말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왕 목회를 하게 되었으니 이왕 신학교에 왔으니까 목사가 되려면 좀 성도도 많이 모이고 또 목회도 잘 되는 목회해야지 라는 마음이 제 깊은 마음가운데는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나를 높이시고 싶은 마음 내가 커지고 싶은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주님이 아니시라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을 분명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모두들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자는 이와는 반대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과 완전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그 길 그 길을 그것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때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죠.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 사람에게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에도 매정해 보이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장사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와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친지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길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정말 이토록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극적인 상황을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구원을 얻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당황시키는 믿음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셨다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이 삶은 우리의 생명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길이고 우리가 끝끝내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당황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당황시킬 만한 오직 그리스도루에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여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잃어버리는 길 같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예수님만 따라갈 때 그 길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한명의 기도하라 주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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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